인디언 영성이 높았다고 하죠. 그런데 이게 영성만 높아도 물질명이 후퇴하면 물질명 강한 나라한테 당합니다. 그게 인디언들의 역사죠. 우리 조선선비도 구공의 민족이었지만 결국 총칼 앞에 무너지잖아요. 그거는 우리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당하는 거죠. 영성은 높아야 된다.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. 그 높은 영성으로 인류의 물질명 수준도 끌어올려가면서 답을 내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한다. 이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체험했죠. 그러니까 이게 군사력도 강해야 돼요. 경제력도 강해야 되고 영성도 높아야 되지만. 왜 그게 안 되면 현실은 약육강식의 소시오패스들이 우글우글 대고 있잖아요. 거기서 방편으로 뭘 써야겠어요.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공격을 막아가면서 영성으로 전 세계를 가르쳐야 돼요. 이런 게 미션입니다. 우리 민족이 해내야 될 미션입니다. 재미있지 않을까요? 영성과 군사력은 모순되지 않습니다. 영성이요? 지금 군사력을 포기한 영성이라는 건 전 세계에 우리는 호구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. 그런 영성은 짓밟히고 끝납니다. 국민들 다 괴롭히고 끝나요. 그런 소승적 영성. 티벳 보세요. 티벳. 중국인한테. 중국의 나라 뺏기고 좋을 일이 없죠. 그 덕에 전 세계에 또 영성을 전파한 위기를 교회로 활용하신 건 잘한 거예요. 티벳이. 그건 잘한 건데. 나라 뺏기고 지금 망명 가 있는 상황. 그리고 티벳 국민들이 지금 한 해에 몇 명씩 분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중국인들한테 탄압을 당하고 있고. 안타깝죠. 저희 선생님, 봉호 선생님이 늘 해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. 나라 없는 도의는 없다. 도에는 나라가 없지만 나라 없는 도의는 없다. 나라 뺏기면. 왜냐. 일제강정기일 때 나라 뺏기셔봤거든요. 그렇게 뺏기고 나니까 우리나라 도인들은 도도 못 닦더라. 제대로. 그래도 닦는 사람은 닦았겠죠. 더. 소승적인 사람은. 양심 있으면 못 닦죠. 구공의 도는 못 닦아요. 그렇게 되면. 아공, 벗공으로 만족해야죠. 소시오패스도 군사력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? 아무튼 소시오패스가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막을 정도의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소시오패스는 나보다 약해 보이면 바로 집어먹으려고 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보살은 상대방한테 강해 보인다는 신호를 보내야 돼요. 못 들어오게. 그러면서 육발암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대승이 어려운 거예요. 그리고 오히려 대승은요. 저기 난 무슨 종교의 성직자네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진짜 보살이 나와야지. 진짜 하나님의 사도, 진짜 보살, 진짜 군자 아니면 얼치기 성직자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양반들은 그냥 수도나 하시면 돼요. 소승적인 수도만 하시면 돼요. 영성과 국력 둘 다 잘하려면요. 보살들을 요직에 앉히면 돼요. 별거 아니에요. 북한에도 도인들이 있겠죠. 제대로 힘을 못 쓰겠죠. 그런데 어디에 있건. 아니 이순신 장군 같은 보살들을 요직에 앉히면 된다니까요. 어려운 게 아니라. 무슨 정책이니 뭐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 사람을 있어야 돼요. 그 사람. 양심을 중시하는 사람. 무엇보다 양심을 중시하는 사람. 일처리가 육발암무에 맞게 자명하게 안 되며 못 견디는 그 사람. 그 사람들을 국회에다 앉혀놔야 되고. 그 사람들을 청와대에 앉혀야 되고. 그 사람들을 내각에다 앉혀놓으면요. 국민들이 발 벗고 자는 거고. 소시오패스들이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날마다 날마다 국민들이 뉴스를 보면서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? 사람이 먼저입니다. 사람이 중요합니다. 사람.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. 나라. 나라 망해도 돼요. 그 사람들이 있으면요. 나라를 그들이 리드할 겁니다. 그 사람이 없습니다.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을 인정해줄 정치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소시오패스 지압하려고 온갖 모사를 해야죠. 방편을 부려야죠. 그게 보살도죠. 비폭력 운동은 지향해야 될 게 아니죠. 비폭력은. 저 간디는 돌을 얻은 보살은 아니에요. 정치인이죠. 정치인. 간디는 돌을 닦는 정치인인데요. 제대로 뭐 견성하신 분이 아니고 비폭력이라는 인도의 그런 힌두교의 주장을 가지고 그 주장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거죠. 비폭력으로. 저때는 상대방이 영국이고 하니까 먹힌 거예요. 저 비폭력. 중국한테 비폭력하면 먹힐까요? 상황 따라 다릅니다. 그러니까 괜히 힘이 너무 강약이 너무 차이나서 괜한 폭력을 써봤자 이게 답이 안 나올 때는 오히려 비폭력으로 전개하는 것도 맞는데 저거를 오로지 비폭력이 옳다고 접근하시면 그거는 고집 부리는 겁니다. 간디는 희대의 고집쟁이셔요. 희대의 고집쟁이. 어마어마한 고집. 사실은 간디의 고집운동이죠. 그 고집. 단식해버려요. 말 안 들으면. 내 말대로 안 되면 단식해버립니다. 자기 생을 걸고 고집 부릴 수 있는 사람이. 당시 영국한테 그게 그 시대 그 상소에서 방편으로 먹힌 거예요. 혹시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면.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비폭력은 옳지 않나요? 그런 식으로 보살도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. 지금 육바람일을 했을 때 비폭력을 썼을 때 육바람일에 더 오른지. 그렇죠? 적절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요. 비폭력만 안 했습니다. 폭력으로 무량 무장투쟁 했죠. 무장투쟁이 더 자명한지. 이거 끝없이 분석해 봐야 돼요. 그 시대 시대에 그게 희생 제일 덜하고 희생 제일 덜하고 효과는 제일 크다. 그럼 그걸 택해서 하는 거죠. 그렇지. 진리적으로 비폭력이 옳지 않나요?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아니다. 꼭 그런 식의 질문이시진 않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. 비폭력이 무조건 옳지 않나요? 지금 달라이라마가 비폭력이 무조건 옳다라고 고집을 부리세요. 그래서 지금 티베딘들이 그걸 따르느냐 안 따라요. 티베딘들은요. 달라이라마 돌아가시면 지금 다양한 저항운동에 다양한 논의를 하고 싶어해요. 지금 티벳 정치인들도 그렇고 젊은 층들이 달라이라마의 노선을 안 따릅니다. 그냥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. 가실 때까지. 지금 한 해에도 티벳에서 많은 승려와 시민들이 분신 자살을 하고 있어요. 그분들이 달라이라마께서 이렇게 비폭력 주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도 많다고요. 이거는 소통을 해가면서 자명하게 국민들을 설득해가면서 지금 이 시점에 제일 자명한 노선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